실제로 공통 항목인 1번을 보겠습니다. 지원 분야,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 대놓고 나오죠. 해당 분야, 직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소개를 해주세요. 이번에 자수 항목들을 보면 조금 약술형 포인트가 많습니다. 500자, 700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핵심만 요약을 잘 해주셔야 돼요. 핵심만 써주셔야 되기 때문에 경험을 직접적으로 많이 써주실 필요는 없고요. 특히나 이 1번 항목 같은 경우는 나는 이런 이런 사람이고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기업의 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했고 그리고 내가 이 직무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해왔어라는 걸 어느 정도 좀 정리해서 쓰시는 게 1번 항목의 포인트인 거죠. 자,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지원 분야, 직무를 위해 노력했던 내용, 전공이나 직무 경험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본인이 어떠한 역량을 길렀는지를 중심으로 기술을 해주십시오라는 거죠. 실제로 이 지원 동기뿐만이 아니라 해당 분야와 직무를 위해 노력한 내용은 결국 출처가 명확한 곳인 거죠. 그쵸? 그래서 내가 실제로 학교나 아니면 프로젝트라던가 직접적으로 내가 혼자서 막 자수서 한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전공이나 직무 경험, 그래서 좀 출처가 명확한 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어떤 역량을 쌓았는지를 기술해달라는 거죠.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내가 주요 사업에서 지원 분야, 직무의 역할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자, 이게 A안과 B안으로 가시면 되게 좋은데요. 일단 A안 같은 경우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나쁘지 않아요. 간단하게. 자, 1번 같은 경우는 결국 나는 이 지원 분야, 직무에 대해서는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LG화학이 현재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이 품질, 마케팅 직무는 여기에서 이러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는 식으로 정의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 필요 역량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이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쵸? 1번과 2번 사이에 이어주는 작업은 나의 가치관이죠. 그쵸? 실제로 내가 지원한 이쪽 부서에, 이쪽 분야의 이 직무는 현재 LG화학이 나아가고 있는 이런 산업 영역에서 그거는 산업 분석을 통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쵸? 이러한 사업 영역에서 이러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정의를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는 이러한 나의 가치관과 이러한 역량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되었다가 어느 정도 세팅이 되시면 좋겠죠. 그리고 나는 이러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험을 하였다. 혹은 나는 실제로 지식적인 역량과 경험적인 역량을 나눠서 가시는 것도 좋겠고요. A항 같은 경우는 글자 수가 금방 채워지실 겁니다. 그래서 리스팅, 약술형으로 리스팅하시는 분분이 이제 B 같은 경우인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막 700자나 못 채우겠어? 라고 하실 분들은 에피소드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공동단체,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처가 분명한 단체에서 해당 역량,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소통이라고 쳐봅시다. 소통 역량이라고 쳐봅시다. 아니면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 아니면 다양성을 인정하는 능력 이런 거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나는 실제로 인턴 때 이런 이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거를 이런 식으로 내가 해결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아니면 이렇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이 역량은 앞으로 LG화학이 이 직무를 수행할 때 이런 식으로 쓰일 것이다. 나는 그래서 이 역량을 만들기 위해서 관련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역량을 발굴해냈다. 라는 식으로 가시는 게 이제 A안이 될 수 있겠고요. 나는 이 직무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나 여기에서 필요한 역량은 이것이다. 나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가치관에 따라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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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으로 성취를 해왔고 그걸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LG화학이기 때문에 지원을 했고 그에 맞춰서 나는 이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첫 번째는 지식적인 부분. 나는 실제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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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적인 역량들을 쌓아왔고 두 번째 경험. 나는 실제로 이걸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학교에서 프로젝트 경험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인턴십을 하면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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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도 해왔고 그리고 이런 이런 것들도 하면서 이 직무에 필요한 지식 역량,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하면서 나는 이런 이런 역량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앞으로 LG화학에서 이렇게까지 발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실제로 생명과학 공통 비슷합니다. 지원 분야,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 그리고 해당 분야 직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봤는지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그쵸? 자 여기에서는 근데 실제로 이 가이드가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똑같이 700자 그래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 A부터 F 내 지원 동기인 거죠. 요거 그쵸? 그리고 실제로 역량을 싼 과정을 리스팅하는 방법 B안이 될 수 있겠고요. 아 그쵸? A안이 될 수 있겠고요. 핵심 역량을 위해 노력했던 부분 요게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 에피소드가 될 수 있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원 동기를 만들어 나가는 부분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건 결국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게 LG화학의 해당 직무라고 여기게 되었고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은 이 A라는 거 B라는 거기 때문에 이 A라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난 이런 노력을 해왔다. B라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나는 이런 노력을 해왔다. 요런 식으로 가시는 겁니다. 지원 동기가 제일 어려운 이유는 그만큼 조금 바탕 작업이 많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직무가 뭘 하는지 아니면 이 직업이 실제로 이 직무가 LG화학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실제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을 어떻게 내가 쓸 건지 여러 가지 선행 조건들이 제시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1번을 먼저 쓰지 마시고 제가 2강에서 알려드리는 다른 영역들을 위한 어떤 에피소드들을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요. 다른 항목들도 조금 쓰시면서 지원 동기를 맨 마지막에 써주시는 게 사실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는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완벽하게 완성이 될 수 있고 1번을 제일 주요하게 읽을 거 아니에요. 그쵸? 면접관들이. 그쵸? 그러면 1번을 읽을 때 이게 정리가 됐고 안 됐고는 그냥 생각 없이 처음부터 1번이니까 쓰는 경우에는 이게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2번 3번들을 쓰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쓸 때 제일 정리가 깔끔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1번은 맨 마지막에 쓰시는 걸로. 아시겠죠. 자 그러면 1강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2강에서 제가 이제 다른 항목들을 분석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2강에서 뵐게요. 1강에서 뵐게요. 1, 2강에서 뵐게요. 2강에서 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